도전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춤 카사린 성우가 아닌 사람은 김상백님 오토모 류자브루님 아담 헤링토님 그리고 그리고 김장우님 뭐? 파본 나이팅 감사합니다 45,000원 잘 수 있습니다 미션 성공 아이생 너 저승 에 이해할 수가 없네 어? 아니 설마 설마 그걸 꺼내버린다고? 탈론을 밴하고? 그게 사실이니? 너는 손에 좀 보자 응 그래 그래 넌 손에 좀 보는 게 맞아 넌 손에 좀 보자 아 미드 에콘 줄 알았구나 이 녀석 어? 아 이러면 다찌하는데 상대 아니 이러면 다찌하겠는데? 아니 이걸 다찌를 안 해 독하다 독해요 자 가볼까요 아니 선제공격 선제공격 카사린? 이랬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러고 지면 재밌겠는데요 바로 자르반 갱킹에 카사린 1킬 먹고 시작하면서 솔킬 2번 따위기 그리고 패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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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벌써 재밌으면 어떡함? 이 맛인가? 날 패던 트타의 기분 이 맛이었나? 어떡하니 이거 따 따 너무 재밌음 어떡함? 이게 트타의 맛인가? 여기 있다 짜식아오 그럼 손에 좀 보자 응 그래 그래 따 에라이 안 좋니? 카비 어 왜 그러세요 자르반님 응 그래 그래 못 참겠는데 이거는? 그러세요? 하하하하하 이 맛인가? 이 맛이 맞나 절대 카사딘을 선픽하지마 저거 쓰레기야 챔피언 절대 카사딘을 골라서는 안돼 그냥 카사딘 하지마 왜요? 그냥 하지마 다르반 있죠? 딱 봐도? 안가 속겠니 카사딘 아우?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놀라운 점 파사디는 1렙부터 18렙까지 트리스타나를 이길 수 있는 구간이 없다 노답게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겪어봤거든 아 그 와중에 바텀까지 터졌죠 이러면 뭐 울어야지 뭐 어떡해 그쵸? 음 그래 그래 왜 자꾸 음 그래 그래 이러시는 건가요 절대 그것을 궁금해서는 안돼 어쭈 어쭈 앞붕을 써 앞붕을 써 넌 손해 좀 보자 공을 뒤로 썼어야지 어? 자 이런거 꿀팁 폭탄을 안쓰면 돼요 폭탄을 안쓰면 돼 그냥 폭탄으로만 깨 이러면 이제 써도 돼 진짜 모름 잘가 타워 밀게 나는 그래 그래 카사디는 그게 맞지 카사디는 예외입니다 카사디는 미드를 비워서가 안되라 그냥 고르면 안돼 절대 카사디를 하지마 왜요? 안보이니? 이게 안보이나요? 타워가 에라 모르겠다 빵 빵 빵 이게 맞나 싶지요 빵 전 손해 좀 보자 전 카사딘 상대로 라인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맨날 안나오더라고 드디어 나오네 그쵸? 드디어 나와 어? 와우 뭐 안되나 이거? 아니 라인을 하나 더 밀어? 앞궁만 써봐 너 멋쥬어 음 그래 그래 너는 손해 보는게 맞아 카사딘아 제가 넌 손해 좀 보자 전문가가 아닌데? 아니 나였으면 저렇게 안했다 그쵸? 나였으면 타워는 밀려도 이데스는 안했음 뭔 소린지 알죠 음 그래 그래 으챠 들어가세요 잘먹고 갑니다 가볼까 이거? 나 근데 돈을 안쓰긴 했어 피하고 한번 어 안되나? 그건 안되네 음 그래 그래 자 코골 드가자 미안할까요 어 템 야무진데 지금? 어? 네 톡보 상대원들 금아 출신 저도 금아 출신이긴 함 언젠지 기억 안나는데 아무튼 금아 출신이었으니 어 나도야 뭐야 이거 미안합니다 으챠 들어가세요 와우 아니 바르스까지 굳었어? 어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바로 벗겨져 패틱으로 그쵸? 자 밀자 음 그래 그래 야미 뭐 되나? 애매하지 않나? 고마세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어 올사람 있나? 난 모르겠다 야미 적을 저치했습니다 이걸 아무도 안와 적을 저치했습니다 민주어 미드에서 졌어 적을 타게 했습니다 너흰 그냥 지자 어 그래 못하겠니 제압 되었습니다 응 그래 제압되었습니다 너 열심히 해 카사딘 너 재능있어 사실 없어 그냥 카사딘만 하지마 응 그래 그래 넌 안하는게 맞아 그냥 여기 밀게 얘들아 난 모르겠다 열심히 해 여기 밀게 아니 저기서까지 지면 너희 어떻게 이기게 얘들아 여기 밀고 있는데 진짜 모름 아니 이게 맞나 난 모르겠다 전 몰라요 카사딘 그냥 합니다 카사딘 그냥 해요 어 그래 그래 어 수고했어 너희 열심히 해 너희 재능있어 응 그래 그래 저거 좋지? 음 그래 그래 열심히 해 카사딘 근데 카사딘은 하지마 고맙습니다 안되나? 굿 좋아요 비싱까지 점프 굿 이게 팀이지 이게 팀워크거든 어 좋았다 얘들아 바로 채굴까지 빡 아 이거 한 칸 못 먹겠는데? 먹으면 내가 죽겠는데? 그러면 처형을 당하면서 아 미안합니다 도망가 도망가 피어나간다 얘들아 너희가 좀 살려야돼 지금 갔다 야 미드 밀어 지금이 기회야 하타야 그래 그래 위험하긴 한데 못 참아 못 참아 으쯧 미안합니다 어떡해 아 오 좋은데? 와우 좋아요 니달리가 뒤를 잘 봐주네 아까부터 이게 정글러지 응 그래 그래 좋았다 오 마너 없잖아 이거 지킬라고? 가능해? 너 뭐 돼? 너 뭐 돼? 너 뭐 돼? 너 뭐 돼? 태어나야 너 뭐 되니? 밀게 너 뭐 안되잖아 응 그래 그래 잘가 아 이게 맞아? 아우 저 저 말도 안되는 챔피언어 은신이 뭐 아니여 이게 말이 돼? 응 그래 그래 와우 제가 은신이면 뭐 어쩔건데요 은신이면 그램 안맞아? 여기 가는 중 그치 어 맞아버렸는데 어 안되나 저거? 평타 안되만 가비 아니 노티라 아니 같이 같이 수장되면 어떡해 너라도 살아야지 이거 뭔 소리니 아 그래 좋았다 응 그래 그래 너 혼자 살았으면 뭐하겠니? 그쵸? 삼사 포시오 아주 아유 반갑습니다 1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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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 그래 이것도 있나? 아유 끔찍해라 그래요 반갑습니다 1박 1박 1 시원하네 그냥 1박 그냥 밀게 응 그래 그래 저건 뭐 안락사 시켜주는 수 밖에 없겠구만 그쵸? 야 이것도 맞게? 혈월아 진짜 독하다 독해 응 그래 그래 와 저게 살아? 대박인데? 아니 이걸 막아?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독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얘네들 나 나 어 어어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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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수고하했습니다 1박 2일 다음주에 계속 아이 수고하했습니다 비지오 얘네가 잘했다 음 그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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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